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정말 좋은 차, 가성비 좋은 차, 쓸만한 차만 소개하고 있는 군무늬충학탈 일련보증업체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올루카니발 7인승 모델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젠 그리고 가솔린 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저희 매장에 오시면 무려 35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좋은 차만 제가 지금부터 바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경유 모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딜러 전산망이에요. 외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점도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입니다. 바로 이 차인데요. 정말 멋진 차량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유 모델입니다. 올루카니발 7인승 리무진. 정말 인기 있는 차량이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썰루프도 있고요. 그리고 색상도 정말 예쁩니다. 16년식이고 14만 9천 킬로에요. 그리고 베이지 시트 놀라운 색상이죠. 이 차량 정말 시트 깨끗하지 않나요? 7인승 모델. 이 차량 다이어트레드 보세요. 정말 완벽하잖아요. 버터 슬라이딩도 파워 트렁크 후반 감지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피스 룸밀러 전부 있습니다. 트렁크의 공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차량 정말 아깝죠. 그리고 통풍 양쪽에 다 들어가고요. 성능 점검, 미세니엘 전혀 없는 모습.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완벽하죠? 이런 차량 구매하십시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바로 검정색상 모델이고요. 이 차량도 역시나. 이 차량 앞에 그릴이 약간 변경되었어요. 이 부분 깨끗하죠? 그리고 예쁘고 귀엽죠? 자, 1,750만원. 매직 스페이스 등급이에요. 이 차량도 지금 가져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따끈따끈한 그런 모델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좋은 차량이라는 점. 옵션을 축구방 감지기 추가하셨습니다.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듀얼 설루프 추가했습니다. 자, 이런 차량 추천드립니다. 자, 이 차량도 역시나 경유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니엘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매우는 9%입니다.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어제 새로 매입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 차인데요. 자, 이 차량 1,360만원 16년식에 19만키로. 자, 프레지던트 그리고 7인승 리무진 무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에요. 자, 이 차량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전동식 트렁크 그리고 후추방 경보기까지 다 있어요. 이 차량 추천 안 드릴 수가 없는 아주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개 교체가 있습니다. 단순 교환이고요. 그리고 미세니엘은 없습니다. 자, 좋아요. 렌티력 없고요. 매우는 6%입니다. 이 차량 앞에 사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고에 들어가진 않아요. 단순 수리라서.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일단 쌉니다. 다음 차량은 휘발유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발유 차량도 요즘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한 대씩 설명 드릴게요. 자, 이 모델 올루카니발 7인승 리무진 휘발유 모델 21,500,000원 셜루프 있습니다. 그리고 9만6천키로에 16년식 모델 베이지 시트입니다. 아주 깔끔 깔끔한 차량이고요. 앞에 시트 정말 너무 좋죠?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멋진 파워 트렁크, 오토 슬라이딩도 블럭버스 들어가고요. 와, 트렁크의 공간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런 차량 남중이 아까운 차량이죠. 자, 통풍 2단계 양쪽에 모두 다 들어갑니다.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렌티력 없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 뒤쪽에 사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세니엘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무조건 추천 드릴게요. 이 정도면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건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차량 설명 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도 역시나 휴발유 모델이고요. 이 차량 정말 멋진 트랜스포머가 생각나는 아주 멋진 디자인을 가진 차량입니다. 바로 앞에 안개둥 4구가 들어갔고요. 4구, 4구, 8구입니다. 그리고 2320만원. 자, 드라이빙 세프티 등급 옵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듀얼 설루프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이지 시트라는 점. 위쪽에 루프에 보시면 이렇게 멋지게 TV가 있고요. 그리고 설루프가 장착되었다는 점. 바로 이런 점 장점이 있고요. 멋지죠? 그리고 이 차량 금방 팔리겠죠? 이런 차량. 멋진 수납함. 와, 타이어 트레더 브랜보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검정색상. 나름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누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렌티력도 없고요. 완벽하죠? 와, 진짜 제가 타고 싶네요. 이 차량을.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차 볼게요. 자, 다음 차량. 일주일 전에 입고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프레지던트 7인승. 올르카니발 7인승 모델. 가솔린. 자, 17년식이 이 차의 장점이고요. 9만 킬로대. 그리고 2299만원. 자, 완전 무사고 차량. 검정색. 앞에 그릴을 약간 악세사리를. 악세사리가 있죠. 아주 예쁜 일자 그릴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엠보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튜닝이 되어 있어요. 자, 뒷조속 공간이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고요. 베이지 시트입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정말 깔끔하기 때문에 아주 예쁩니다. 매트가 약간 지금 레드 색상인데 이 차량은 레드가 좀 안 어울리죠. 다른 브라운으로 바꾸면 아마 좀 더 잘 어울릴 거예요. 그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량 일단은 너무 좋아요. 차는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 차량 볼까요? 잠깐.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렌트 이력 없고요. 전혀 미세네유 없는 모습. 완벽하죠?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바로 이 차입니다. 자, 7인승의 리무진 가솔린 프레지던트 1650만원. 16년식이고 18만 킬로입니다. 이 차량 추천 드립니다. 무조건이죠, 이 차. 아주 예쁘고 정말 관리가 잘 됐어요. 이 차량은 이틀 전에 매입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루프 있습니다. 썰루프. 이 차량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된 차량. 와, 이 정도면 너무 좋네요. 메모리 시트까지 있고요. 투톤의 베이지. 와, 정말 아름답죠? 예쁘죠? 깨끗하죠? 너무 좋죠? 이런 차량은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런 차 어디서 못 구합니다. 이 정도 가격에. 너무 좋잖아요. 16년식에.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미세네유 전혀 없는 모습은 아니고요. 하나 있습니다. 가스케 쪽에. 이 차량 가스케. 루이로 바뀌었을 때 그때 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저희랑 같이 공업사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때 계약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차량까지 추천을 드리고 오늘 차량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멋진 차량 소렌토 산타페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